우와 넘어져 있길래 세웠는데 이거 열쇠 뚜렁뚜렁 그래서 바로 배터리 있는지 만드들 우와 대박 태풍이 이거 끊어먹었네 도둑놈이 안 가져간 거 보니까 이거 배터리 이거 넘어져 있었어요 방금 나 이거 정하러 가방 우리 빗 calculation 이거 먹기 시작했어요 그 될 programmed 둘이 가 similarly 저 마요 너랑 굽기 시작했어요 이거 마요 어!! 지금 강해서 FROM 35人 어, 큰일, 큰일 태풍 때문에 이거 샀어요 이거 끊어져가지고 이게 두바이 거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22년 수리하셨대요 이거 넘어져가지고 이거 키스 났어요 아, 하다 하다 여기에서 루시아가 루시아가 지금 아니다 아, 저는 지금 샀어요 근데 그 부분에 가야 돼 정말 감사합니다 루시아, 감사합니다 여기 루시아, 감사합니다 여기 많이 많은 사람들들 여기 있는 거 이거 루시아 여기 루시아